MSM을 밥을 지을 때 넣어도 되는지 여러 분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고 해당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금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정확한 답변을 찾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각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7월에 MSM 제조회사에서 미국 FDA에다가 일반적으로 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그라스 상태라고 인정된다는 통지서를 제출을 했대요 그리고 FDA에서 MSM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2008년 2월에 MSM 형태 중에 하나인 옵티 MSM을 그라스로 기능적으로 지정한다고 하는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지정을 통해서 이제 MSM이 식사 보조 또는 식사 대체 식품 과일 스무디형 음료, 그레놀라 바, 에너지 바 등의 식품 바에도 첨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밥을 지을 때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MSM을 열을 가했을 때 파괴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MSM을 음식에 추가하는 거는 보통은 음료 또는 스무디 같은 형태에다가 추가하는 예는 많이 있는데 요리를 하는 과정 중에 MSM을 추가하는 내용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자료를 보면 에너지 바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너지 바가 과정 중에 굽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MSM을 열을 가했을 때도 괜찮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자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가열하는 요리에 MSM을 첨가하는 일이 흔하지 않다 그렇게 추천되지 않는 섭취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MSM을 밥 지을 때 넣으시는 분들이 드셔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그냥 파우더를 생으로 먹었을 때랑 밥 지을 때 넣어서 먹었을 때 그 효과가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면 밥 지을 때 넣으셔도 무관하실 것 같고 메틸, 설포닐, 메테인이잖아요 MSM이 근데 그게 음식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마늘이라는 식품의 항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열을 가하면 파괴가 될 수가 있대요 식품에 들어있는 항성분은 가열을 하면 파괴될 수 있는데 MSM도 그렇다고 보기가 그런 자료가 찾아지지가 않아서 유추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밥 지을 때 넣어서 드시고 계시는데 효과도 동일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복용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참고로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어요 왠지 이게 맛이 씁쓸하기 때문에 밥을 할 때 첨가를 하는 거가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최대한 빠르게 꿀떡 삼키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복용 방법인 것 같고 노크루트 같은 시큼 달달한 음료에 추가했을 때는 MSM의 쓴맛을 약간 감출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드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이제 당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료에 타서 먹고 있지는 않고 하루에 6g에서 9g 사이로 먹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9g까지 먹었을 때 부작용은 없었고요 더 늘릴까도 하는데 살짝 부담스러워서 그냥 일단 9g까지만 저는 증량을 한 상태고 MSM을 밥 짓는 데 넣어도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